안녕하세요. 금파여행TV입니다. 오늘은 충남아산 호서대학교 당림미술관 예한민성마을 벚꽃 명소를 소개합니다. 호서대 아산 캠퍼스 주위로는 배방산, 태화산, 태학산이 둘러져 있어 아름다운 캠퍼스를 간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학 정문부터 교육문화회관 및 호수인 소류지로 이어지는 벚꽃길은 옥년, 능수보들, 홍매와 홍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만발한 벚꽃과 형형색삭 어우러져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내는 지역의 대표 벚꽃 명소입니다. 2023년 호서대학교 벚꽃축제는 4월 5일 오전 10시부터 반까지 열리며 공연과 전시회 등 재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축제라 합니다. 또한 아산 벚꽃 명소 당립미술관은 고 이종모 화백은 고향인 온양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세운 미술관입니다. 벚꽃, 목련꽃, 진달래꽃, 개나리꽃이 있는 자연 속 미술관으로 거위가 논의는 연못주의로 벚꽃이 만개의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알록달록 그려진 바닷가와 조각공원과 카페 등이 있습니다. 당립미술관 가까이에 있는 예암민성마을은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마을로 널리 알려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으로 예암마을 곳곳에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어 봄을 만끽하기 좋은 전통마을입니다. 이상 충남 아산 벚꽃 명소 호서대학교 당립미술관과 예암민성마을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잊지 않도록 부둥켜 안고서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땐 나만 빼고 다 변한다 느낄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 오오오 오오오 새로운 것이 낯설어 보일 때 지겨운 것 지겨운 것들이 왠지 보고 싶을 때 거기에 있을게 거기에 있을게 고마워 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오래된 악기 오래된 책 오래된 벽지 격렬 aji 오래된 이렇게 zed 쓰는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정답게도 부둥켜 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오래된 주법 오래된 멜로디 꼰대라는 슬픈 아기 빛나던 영광은 어제가 되고 별들은 먼지 속에 갇혀가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잊지 않도록 부둥켜 안고서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땐 나만 빼고 다 변한다 느낄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 새로운 것이 낯설어 보일 때 지겨운 것들이 왠지 보고 싶을 때 거기에 있을게 거기에 있을게 날 잊지 말아줘요 날 잊지 말아줘요 사라져가는 날들에 날 찾아와요 날 찾아와요 서로의 온기를 남아 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오래된 악기 오래된 책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목이 쓸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밀려나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정답게도 부둥켜 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음 음 음 음 오래된 주법 오래된 멜로디 꼰대라는 슬픔 다긴 빛나던 영광은 어제가 되고 별들은 먼지 속에 갇혀가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잊지 않도록 부둥켜 안고서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땐 나만 빼고 다 변한다 느낄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 오오오 새로운 것이 낯설어 보일 때 지겨운 것들이 왠지 보고 싶을 때 거기에 있을게 거기에 있을게 날 잊지 말아줘요 사라져가는 날들에 날 찾아와요 서로의 온기를 서로의 온기를 나눠 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오래된 악기 오래된 책 오래된 책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목이 쓸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밀려나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날 잊지 말아줘요 정답게도 정답게도 푸둥켜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음 음 오래된 주법 오래된 멜로디 꼼대라는 슬픈 다긴 빛나던 영광은 은파여행티비 은파여행티비는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행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복권명소 호서대 당림미술관 해안민속마을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오늘은 여기서 연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